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7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 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어떤 합의를 해 가지고 돌아올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유해 송환을 김정은이가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형식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인 행동은 김정은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폼페이오가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것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의 익명을 전제로 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미국 국민들에게 아니 세계를 향해서 큰소리 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련되지 않죠. 특히 폼페이오는 요코다 공공기지에서 일본입니다만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입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남한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다.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만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폼페이오는 다른 말을 하고 문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만의 비핵화, 어떤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마 김정은이는 우리가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일 테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 줄 것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가 받을 것을 한번 맞춰보자. 이런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거기에 폼페이오가 무엇을 더 줄 것이냐. 무엇을 더 줄 것이냐. 그러면 좋다.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을 논의하면 해보기로 하자라고 또 양보하고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혼란상태인 북한 핵문제는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 특징이 지금 미국의 CIA와 미국의 DIA 두 양대정보기관입니다. 미국 CIA는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정보기관을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DIA는 국방부 정보기관입니다. 이 두 정보기관은 라이벌입니다. 모든 정보기관은 라이벌입니다. 정보를. 가지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상층부에 올라가서 정보가 교류되지.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한 열흘 동안은 아주 특이하게도 미국 CIA와 국방부 DIA가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즉 북한이 핵 폐기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쓰고 이것을 또 언론에 여기저기 리크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미국 언론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 두 정보기관은 폼페이오와 트럼프를 아주 적대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무엇이 가장 이 정보기관을 화나게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김정은 이를 트럼프가 좋은 사람 만나서 영광이다. 김정은이야말로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은 김정은을 사랑한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축하해 주는 데 대해서 거의 저 두 사람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반역을 지금 저질러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대감이라고 그럴까요. 분노심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정보를 내보내가지고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지금 헛짚고 있다. 속고 있다.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아주 잘 조정된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이 여기저기 정보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곤혹스럽게 된 게 국무부와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국무부의 폼페이오와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완전히 앙숙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존 볼튼은 처음부터 이 회담에 반대하는 입장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24일에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회담을 취소하는 성명서를 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존 볼튼이 강경 드라이버가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취소한 다음에 트럼프가 24시간도 지내지 않아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김계관이 북한이 노련한 김계관 외무부상이 회담을 하고 싶다는 정중한 그러나 아주 잘 계산된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그걸 탁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긍정적 신호가 왔다. 회담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변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폼페이오가 주도권을 잡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오가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회담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주 맹탕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폼페이오가 언론에 나와서 과거처럼 강경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안에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폼페이오는 아니다. 그런 시간표가 없다. 공개적으로 국무부와 볼턴이 싸우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도 없어요. 그래서 폼페이오가 지금 평양에 가 있는데 폼페이오를 뒷받침해야 될 외교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외교는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뒷받침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만약 평양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다시 제재국민으로 가고 다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평양에 굽힐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양이 먼저 잘 압니다. 완전한 핵 보유국 지금 핵폭탄이 65개라고 하는데 65개를 갖고 있고 미사일 1000개를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공격하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미국이 포기한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자신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 됩니다. 제재를 다시 한다. 이건 중국이 협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화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폼페오를 뒤에서 밀어주어야 할 트럼프가 폼페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잘 될 것이다.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이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유해 209가 이미 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고 하니까 폼페오는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좀 근사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한테 끌려가는 거죠. 김정은과 만나서 만족하지 못하면 회담을 깨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김정은에게 계속 끌려가는 구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니까 트럼프가 곳곳에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선거 유세할 때마다 싱가포르 회담을 팔아먹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오바마가 전쟁 일부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바람에 전쟁을 막았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오바마는 한 번도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재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을 뿐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오바마를 욕해놓고 그런 오바마 때문에 핵 문제가 커졌다고 욕하더니 이번에는 다시 오바마가 전쟁으로 몰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3천만 명 5천만 명 죽는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까지 하면서 자신이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를 지켜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냉전의 전사들인 이 DIA, CIA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싸웠든 6.25 때 5만 4천명의 미군을 죽인 북한 정권의 애숭이 3대 세습 독재자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칭찬하고 북한의 일방적으로 끊으려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분노와 정의감이 바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리크 언론의 정보를 보내가지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그냥 흔드는 일종의 반란, 정보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좌파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 김정이를 만나가지고 아주 비굴한 자세를 보인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언론 자유가 이 부분에 관한은 충분하지도 않고 용감한 관료들도 없으니까 묻혀 들어갔지만 하나의 예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보다는 헌법과 미국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정보라도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인용을 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음락용 전 경제기획원 차관입니다. 이분은 2002년에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과 만나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대를 조성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폭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폭로를 직접 하지 않고 국회 정언을 통해서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음락용 차관과 같은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아직도 미국에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김정은에 압부하는 미국 대통령은 정보공작을 통해서 타도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폼페오가 만나서 유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 유해가 정말 미군의 유해인지는 DNA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동물뼈도 있고 북한에 오죽 죽은 사람 많습니까? 군무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뼈도 섞어놨다는 겁니다. 항구당 7만 달러 정도 7만 달러 정도 받고 넘겼다고 합니다. 시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9를 받으면 트럼프 폼페오는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라이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응유한 세 사람을 미국산 보내주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얼마나 김정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납치범에게 고맙다면서 납치범에게 기생된 사람들 풀어준 걸 감지덕지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핵 문제 해결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핵 문제도 결국은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김정은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김정은 앞에 서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에 의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한 나라지만 군사력을 쓸 때만 강하지 지금과 같은 회담 국면으로 나가면 확실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전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면에서 폼페이오 팀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가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폼페이오와 볼튼, 정보기관의 반란 그리고 동아시아 담당 차관부가 핵심적인 자리인데 지금 그게 공석입니다. 공석이니까 폼페이오와 직접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국장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국장 과장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러면 이러면 경험이 풍부한 북한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는 북한 핵을 협상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짜 심리입니다. 그 공짜 심리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해구산이라든지 조한미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해 주는 이런 장치가 북한에 넘어가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